9시절 6시절 6시절 1시절 뭐야. 왜 바나나지? 뭐야. 왜 그래 가지고 이거 왜 이렇게 좋냐. 기분이 좋네. 손에 김투띠가 하나씩 들어와. 나나나양 목소리가 들리는데? 빠른 나나양이다. 미안. 잘 말했어. 나나양 아닌데. 잠깐만. 잠깐만 잠깐만 쭈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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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야 될 것 같아 빨리 가서! 빨리 가서 문 닫아야 될 것 같아 문 닫아 문 닫아! 으아! 클래폰이다 어 여기 길 아닌데? 저 왼쪽 가면 안 돼요? 감사링, 감사띠 어 오빠! 아니 오빠인지 언니인지 모르겠지만 어 어떡했누 나 엄청 개잘하는데 운전 미쳤는데? 나 엄청 개잘하는데 뭔가 미쳤는데 이거 어떡해 어? 근데 나 저쪽에 있지 않았나? 나 여기로 넘어져 온 거야? 튕겨서 여기로 온 거야? 미쳤다 어디어 갈까 이거? 나는 살아있나? 어이가 없다 그냥 뒤에 100% 처음 봐 100% 처음 본다 진짜 얼마 될까? 얼마 예상? 글쎄, 얼마 될까? 와, 내 소지금이랑 비슷한데? 근데 이거 내 차 아니라서 고용주가 부담해야 됨. 다시 새 마음으로 시작해볼까요? 차도 새 거가 됐으니까? 좋아요. 비키샘. 아니, 사고를 내면 어떡해요. 자꾸 길을 가야 되는데 못 가고. 아, 나 진짜. 안녕. 아, 아. 이럴 때 느끼는 게 밥 먹고 전장만 하고 싶어. 10,000 쓰신 거 안 쓰고 10시간동안 전장만 하고 싶어. 아, 쟤바다. 죄송하게 요 두 개 집는 게 나은 것 같아요. 왜냐면 용이 두 마리면 기분이 좋으니까. 일단 망했다는 걸 알겠어. 왜 자꾸 죄송하냐면, 솔직히 말하면 난 그냥 하고 있는데 솔직히 뭐 잘못됐다고 해 분위기상 잘못된 거 같아 눈치 보는데 뭘 잘못된지 몰래서 못한 건데 어쩌라고 1번은 집에서 쓰고 2번을 사무실에서 쓰란 얘기지 네 1번은 맞아요 누가 사왔어요 이러면 가만히 있으세요 욕은 제가 먹을게요 이게 뭐야 이거 이렇게 하면 저가 욕은 받고 님은 그냥 가만히 있으세요 님은 걱정해서 하는 말이 둘 다 기간 한정 판매입니다 11월 1일이 지나면 판매하지 않으니까 다들 많이 사주세요 나나양한테 뽀찌가 들어오니까 아시겠죠? 그리고 이거는 거기 픽셀 디자이너 분이 해주신 건데 이거 픽셀에 올라가는 거를 이렇게 해주셨더라 나나양 장패드 버전 잉 나나양 장패드 버전 잉 피저 두 개입니다 둘 다 잉이라 둘 다 사야 돼요 내가 요청한 거 아닌데 디자이너 분이 알아서 이렇게 해주셨더라고 소름 돋는다 여러분 잉번과 잉번을 둘 다 사시면 나나원이야 소름 사실 그냥 해본 말이에요 이제 시작이야 나의 굿즈는 이제 시작이야 내년 1월에 돌아온다 또 찐막 하고 가겠습니다 지도 이기든 지금 가면 너무 정없으니까 전장에는 나나양이라는 이름의 괴물이 산다 나라는 괴물 나나라는 괴물 나나라는 괴물 줄여서 나누게 자기야 뭐해? 안 한다고 어떻게 알았냐? 안 해 너 지금 졸려? 피곤해? 으 실수 진짜 안 할 거야? 진짜로? 왜 안 해, 해명이 왜 안 하냐고 김지 Ih Him 말해쒀지? 1주일 지났다고 전했지 끊어 끊어! 끊으라고 나나양이 끊으라고 나나양이 행복했으면 좋겠어 끊어! 너가 가면 행복해. 끊어. 하지만 끊어가네요. 1년이 지난다. 술 마신 건가? 왜? 나 진짜 핵불밥 날리고 싶네. 진짜로. 딱밤 마렵다. 정신이 지나간다. 알았어, 진우야. 다 죽어가네. 나중에 좋은 아이템 있으면 보내주고. 나 거의. 저기 다음에 계산 옮기고 가라 그래. 난 유튜버 그거 연금인데. 사영이 거 재볼까? 사영이 뭐 하냐? 노래하고 있네? 기다려봐. 은혜야, 내식노래방키? 우리 원형과 샴푸샷이 내식노래다. 텐션 뭐야? 오마이갓. 오마이갓. 브라보. 마이카. 오이갓. 오이카. 오이카카카카카오베이비. 눈물이 나. 노래 때문에. 뭐야 이거? 경쟁전이야. 소름 돋네? 뭐임? 뭐예요? 안녕하세요. 몇 살이야? 왜 초대했어? 아니.. 아니 기운 나쁘네? 진들이 초대해놓고 왜 초대.. 왜 두방... 아니 뭔데? 같이 한 발 하려고 마음먹었는데 평소 비싼 거... 왜 연고백이... 요새 나이 물어보면 안 되나요? 야 실력파시... 실력파신가 보네 야 아까 브론즈 옷봐서 난 실버거든? 진짜 어이없어 걔네 다 브론즈였어 나 실버라고 진짜 어이없네 아니 그래서 누군데요? 방금 초대한 사람 도대체 뭔데요? 와 나는 나름 내 팬인 것 같아서 약간 한판 해주지 뭐 이랬는데 음사하고 나이 물어보니까 바로 강퇴당아 라켄파치라서 거른듯 아주 재밌네 오 난 약간 이상한 것 같아 상진네 그림도 이상해 30분인데 벌써 이상해 뭔가 이상해 근데 귀여워 두 명은 양쪽 마시라 이目前 신중하니 어디 가야 왕이 아무리 좀 오 수 한글자막 by 한효정 애기 살인마들이 잡는 이유 이건 내 잘못이 아니에요 발전기 3개만 뭉쳐도 깨미김발전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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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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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키키키키키키키 키즈말 꿀잼 방송 찾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푸린 그만해 우와 여기 풀점이네 그리고 여기는 풀점까지 아니야 뭐냐 이거? 좀만 얻어지고 아 여기서 왼쪽 풀점 빠이빠이 빠이빠이 아니었네 빠다 오케이 잘했어 저야 저기 아줌마 그거 놓지마세요 제가 놓을게요 네네 안 놓을게요 너와 나의 공통사 공통사? 우리 배그를 했었잖아 그렇지 배그 아이콘을 만들건데 땅속에 좀 쳐박힌 배그 아이콘을 만들자 망했으니까 벌써 못생겼다 오케이 알았어 그래 나 이거 지금 꽃 들고 있는데 알아보주면 안 돼? 이거 이제 치우고 싶어서 아 나름이 진짜 꽃 같다 가운데 있는 게 제일 꽃 같은데? 어머 뭐 12월 1일이 6일 오후 11시 가격은 22,000원 10시 10시 5일 오후 11시 1 2 2 3 2 아 인사해주니까 아 만족하고 가네 악뚜이 치고는 바라는게 저거 아이고 2만원 수원 감사합니다 모임 인사받아줬다고 2만원 주는거야 좋은 지갑이 되셨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